우리나라가 드디어 오늘 경제 선진국 그룹 OECD에 대한민국 사람 85%가 나는 중산층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진짜요? 우선 경제부채 실무 단절 수집하려 하세요. 제 계산이 맞다면 대한민국 국가부도까지 남는 시간은 일주일입니다. 잔치는 끝났다. 이긴가? 일단 최대한 빨리 국민들에게 알리셔야 합니다. 설때만 활라만 가져옵니다. 이렇게 감추기만 하다가 나중에 일 터지면 그때 그냥 당하는 사람들은 어쩝니까? 위기에 투자하겠습니다. 이번에 진짜 큰 건이 하나 있거든요. 아니 이걸로 돈을 버시려면 나라가 망해야지 되는 건데 이거. 몰인한 겁니다. 다상 최악의 경제 위기가 시작된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활라보로 부도입니다. 대정물도 부도를 신청했습니다. 육고하고름도 부도 신청했습니다. 건강해! 대우가 위험하다고 합니다. 특별 면담 요청하고 있습니다. IMF는 안 됩니다. 정답이 아니에요. 이 국가 부도가 시작됐는데도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 무능과 무지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지금이 바로 대한민국이 변하는 순간이야.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만 득해.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실업이 일상이 되는 세상 그런 세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삼색하려고 합니다. 삼색하려고 해요. 임F는 안 прим워합니다.